1. 1. 2. 2. 2. 3. 2. 4. 5. 하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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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 말을 하기가 되게 나쁜놈이 될 것 같구나 하지만 이 좋은 분위기에 늘 하고 싶.. 2. 3. 3. 5. 5. 6. 5. 6. 6. 6. 8. 10. 10. 10. 10. 10. 11. 10. 11. 14. 10. 12. 14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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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힛의 사랑꾼 찬입니다. 아우 참 행복해 보이네 사실 잔소롭게 한 사람은 그냥 바뀌어야지 별로 없다고 해도 없는데 낚시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게 낚시꾼이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아 네 제가 평소에도 사람도 좀 잘 났고 그리고 물궁도 좀 잘 났고 사기꾼도 없네 나 끌찌 오늘 내일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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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냐라 allowed humble 음... I will do my best so we can make more Good memories tomorrow 음... Since we... You stay in a half hour Hahaha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Ahahaha See if I were trying to die Yeah Zit Is nice Huh I'm happy I'm sure I have a friend Well, I'm scared It's over A 추측 그만해. 알았어. 그런 약속 한 적 없는데? 아니, 이제 여름이더라. 비우다니까. 매일 건조하지는 않겠다, 당연히. 아, 그렇네. 목 상태는 좋겠다. 목 상태는 좋을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공기가 시원해지겠네. 맞다. 보여드리려고. 진짜 모르면서 한 달인데. 내일 아침에만 비 오는데요, 여러분. 아, 그래요? 아침에만? 카고바지 정인이야? 예, 맞습니다. 카고바지입니다. 주인공 인간 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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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